왜 이렇게 나를 베끼려고 그래? 동원아 뭐해? 신발 끌어 열심히 열심히 일한다 동원아 진정한 아빠의 모습이다 진정한 아빠의 모습이다 이건 뭐예요? 선글라스 정리하고 있어 왜 이렇게 나를 베끼려고 그래? 나 정말 팔목이 아파서 운동을 한 번도 못 했어 아 그렇군요 내가 영혼 없이 대답한다 네 몸은 네 몸이고 난 베끼를 거야 이런 거구나 진짜 다 일당백이야 일당백 땡겨요 룩북을 찍는 날이 오다니 세상에 재밌게 촬영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열이 받아가지고 촬영을 못하네 스튜디오가 여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새 스튜디오인데 새 냄새가 안 난다 신기하게 왜 페인트 냄새가 안 나요? 어제 침했는데 왜 냄새가 안 나?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이렇게 공기청정기까지 돌려주시고 공기청정기 우유 오오오 오asti 감사합니다.